해물갈국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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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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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창 해물갈국수 왕창의 함물물갈국수 유명한 왕창의 함물물갈국수 먹어보겠습니다 음~~ 뜨거워 엄마 뜨거워요 불을 씻었어 겨울에는 뜨신 게 낫다, 그치야? 응 엄마 이거 껍데기, 조개 껍데기 국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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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조개 껍데기 조개 껍데기 국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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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하다가 통을 다 내려봐 이거네 그 담으려는 아휴 간지 오죽 담아구만 잠시만 흑게장 담아줘 통 어? 가만 아휴 김치통 이거 담 줄까? 김치통 아래 거운 그 안기장 어울면 꿀 꿀당 3분 정도 1분 정도 1분 정도 1분 정도 3분 정도 두집에 먹다가 한솥 끓였어 한솥 끓였어 그래 이거 국국 사서 그래 이 국국 있으면 김치하고 뭐 먹으면 된다 김치하고 뭐지 다른 거 반찬 먹으면 치즈가 너무 좋아졌어요 원치도 이렇게 밥 잘 말아 먹는다 그렇지? 따끈한 국물이 맛있어 꼬찌가리도 많이 했어 계속 몇자 그냥 먹었어 고찌를 썰어 그냥 고추를 계속 내 거 좋아하지 않았어? 도세는요 땡초 안좋아요 도세는 땡초 안좋아요 맵다 먹는데 안 먹으면 넣어도 안 먹는데 안 먹으면 넣어도 안 먹는데 돼지요 넣어도 먹는데 내가 땡초를 많이 먹는데 나 매운거 좋아하거든 육개장은 땡초를 많이 넣으면 보다 대파는 조금 많이 넣어 겨웠지? 겨웠는데 나는 몇 사각이야 그럼 맛이 있다 좀 몇 개를 넣어 요새 그것때면 대파였고 다만행이었고 많이 넣었다 대파 한단에서 3500원은 반이었다 맛이다 맛이다 가만히 콩강이 있고 대파 안내면 그게 되는가 고춧가루 방태포 고춧가루 용기를 대파 já 바로, 이거 안 넣으면 되더라고 예스 언제 먹으면 잘 안 넣을까? 이 와중에 uwu 2강 1더 2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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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동네는 말도 안 돼? 네? 그 새끼 이 동네 왜 와? 이 동네 뭐 한 동네? 요즘엔 다 그런 일들이 많이 없다. 여기 뭐 동네 먹는 데가 신고 만나러 갔나 카대요. 신고 만나러 갔나 카대요. 신고 만나러 갔나 카대요. 아 친구를 만났거든 그래서. 신고 만나러 갔나 카대요. 신고 만나러 갔나 카대요. 신고 만나러 갔나 카대요. 진한 핫도그를 추 нож pr 신고ś 소금 14분 감사합니다.